자 갑니다. 5, 6, 7, 8 출석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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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준아 네 정국아 정국아 네 유빈아 네 지민아 네 지나 탈락 지나 이러면 땡 아니 그러면 안 된다고 같은 사람 부르면 탈락이에요? 용판을 설명하냐 아니 그거 또 나름의 헤이크였어요 지민아 이게 연습 다른 사람을 할 것 같다는 나의 헤이크였는데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연습 게임이긴 한데 그냥 뒤돌고 있자 뭐야 출석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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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진아 네 지민아 네 용기아 아 씨 너는 탈락이야 네 너는 너무 솔직하다 너에게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오케이 지민 아 예 예 자 이제 제대로 합시다 네 지민서 하자 네 자 갑니다 5, 6, 5, 6, 7, 8 출석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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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순아 네 네 석차 예 민아 네 민아 네 민아 네 민아 누구야 민아 민아 뭐야 파래 파래는 건가? 아니 왜 애칭을 불러 아 네 지가 무금이 됐어요 아 정맞아 저 대답은 했어요 일단 민이라고 해 민이라고 해 민이라고 해 출석을 잘 못 부른 죄 여기서 게임이었잖아요 아 네 아까 애초 끝났죠 오케이 같이 합시다 오케이 자 1, 2 1, 2, 3, 4 출석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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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순아 네 석진 이 집에 갔구나 석진이가 저도 했잖아요 이제 갔대 석진이가 학교했어요 하교 석진이가 그렇게 좋냐 오케이 1, 2, 1, 2, 3, 4 출석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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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국아 예 늑이야 예 오석아 오석아 오석이 뭐야 오석이 오석이 뭐야 오석이 오석이는 일어나야 되지 않냐 오석이 뭐야 오석이 뭐야 오석이 되면 민이도 되지 제이게임 먼저 하겠습니다 5, 6, 7, 4 출석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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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국아 정국아 아 어렵네 진짜 못하는 애들의 싸움이다 진짜 정국이 부터 5, 6, 5, 6, 7, 8 출석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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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석아 네 태영아 왜 왜 야 야 야 진짜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약간 테니스처럼 이거 거의 레디가 안 돼 둘이는 못하지 않 둘이는 못하지 않 토마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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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지 토마토, 토마토, 토마토로 가야지 토마토, 토마토 토마토 뭐 이렇게 봐봐 토마토, 토마토 토마토라고 너는 토마토라고 그냥 마마나 하면 되나 그럼 태영이는 별로 게임도 할 것 같지도 않은데 태영이 가만히 있다가 결정이 안 써 토마토, 토마토, 토마토 이렇게 그렇지 태영이부터 공격 들어갑니다 시작 토마토 토마토, 토마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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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너? 게임이 왜 이렇게 빨라? 왜 이렇게 빨라? 얘가 이겼어 인마 뭘 얘한테 그래 왜 아버지야 너도? 얘가 이겼어 아버지 내가 아주 부끄러운 형입니다 콧물을 열심히 해줘요 콧물 자, 이게 정국이 3,000원 남는 게임인 것 같아 왜 진짜 노담 사명지였던 게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